자, 오늘은 오랜만에 여행을 좀 해보고 갑니다. 차가 있으니깐 어디로든 떠나고 싶더라고. 어우 더워 더워 일단 시동 못 켜져. 뉴질랜드 화산이 되게 많아서 온천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되게 신기한 온천을 봤었는데 해변가를 파면 뜨거운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그 바로 앞에 있는 바닷물은 차가울텐데 몇 미터 앞에 있는 모래사장을 파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직접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간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생기면 거기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 동쪽에 있는데 하루 자고 아침 해두지도 보고 현상의 루트 아닙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아저씨 하는 거 보고 배워야 된대요. 하자 기다려 기다려 시끄러.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일단 트라이 해보자. 자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되죠. 인서트 칼크. 카드 넣고. 펌프. 95. 이거 한번 찍은대. 펌프. 셀렉트 펌프.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야, can you help me? 네, sure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It's first time so Which, which kind? Which, do you know which one? 9 to 5 Okay, okay All right, so put your card in there Okay Yeah Select, 4 아, 아, 이 번호를 쓰는 거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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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와 나 2번으로 쓸지는 상상도 못했다 저긴 2번이라 적혀있고 아, 리터당 한 2,000원 정도? 뉴질랜드 사람들 친절하시네 옆에서 얼타고 있으니까 도와주시네 가자 가자, 출발해보자 잠깐만 verz데이 밥도 먹고 싶은데 하나씩도 가고 싶고 informações yeah 바, 레스토랑, 게이밍, 모틀스토어 라이프 밀 오, 그것도 있네 그거 먹어야겠다 헬로우 제가 먼저 치킨 버거 드실까요? 네 다이닝 테이크맨 여기? 네, 네 제가 베버리지 좀 드실까요? 네, 여기 안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제로콕, please 어, do you have L, L, A? 네, L, M, P 좀 맛있더라고 어, 어, 네, just leave it 네, 땡큐 어, 노랫어, 정신산업 와, 여기 환경이 너무 좋네 네 달리면서 봤는데 초원이 엄청 펼쳐져 있더라고요 뭔가 약간 몽골의 작은 버전 같은 느낌? 햄버거 아마 같이 먹을래 했는데 와 이 비트가 완전 통으로 들어가 있네 야채 푸짐하니 좋네 이건 뉴질랜드 음료수 LNP라고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아 바다다 파도 엄청 센데? 수영 못하겠는데? 여기가 설마 핫스프링인가? 근데 버스가 왜 안 오는지 알겠다 그런데 길이 엄청 꼬불꼬불하고 도로가 되게 좁더라고요 버스가 못 다녔 길인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운전자가 멀미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운전하는데도 멀미가 나는 정도로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더라고 저기 서핑가 하시네 일단 한번 내려가보자 온천에 어디 나온다는 거야? 핫도를 찾고 있네 핫풀워터 캔비일치 템포 60도에서 64도래 와 엄청 뜨거운 건데? 열때문에 핫스프링이 생긴 거라고? 파도가 너무 세 수영은 못하겠어 물이 막 이쪽으로 넘쳐 내려오네 발만 당었는데 기분이 좋네 얘네 땅 파고 있는 건가? 온천? 해변가 가면은 사람들 막 땅 파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건 거 같아 하나도 안 뜨거운데 물이 막 올라오긴 해요 여기서 전혀 모르겠네 헬로우 석유 미 이즈이 핫스프링? 핫도가? 아 핫도가? 안은 안은 거고 근데 낮은 거고 아 아 예 그래서 월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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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월요일이 여기 넘어가야 되네 나 여긴 줄 알고 실망할 뻔했네 지금 3시거든요 다섯시간이 남았네 일단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어떤게 있는지 여기 청춘들이 이렇게 재밌겠다 여기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아저씨 위험해 위험해 넘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와 아저씨 상남자시네 서두렁마스 싸우시는데 아 나 고양이 이렇게 목술배달아 사인 사람 처음 봤어 아 여기 적혀있네 로우타이 7pm 7시에 와야겠다 아침부터 막 서둘러서 올 필요가 없었네 여기 해변 바로 앞에 캠핑장 엄청 크게 있어서 왔는데 보니까 여기 4불 빌려주더라구요 5불 여기 좀 많이 빌려주네 소핑보드도 빌려주고 물어보니까 여기 굳이 게스트가 아니어도 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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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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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삽 챙기고 진짜 삽들고 해변 가기엔 처음이다 수심이 많이 낮아졌어요 저기 돌이 보이네 저기 아까 전에 안 보였었는데 돌들이 아까 더웠는데 해지니까 쌀쌀하다 오 차가워 바다 좀 들어가려는데 꼭 들어가겠는데 근데 온천 들어가기엔 딱 좋은 날씨 같아요 뜨끈하게 몸짓은 최고일 것 같아 오 절로 넘어갔나 벌써 나 너무 늦게 왔나 보다 빨리 가야겠다 아 겁나 신나네 이게 뭐라고 신나냐 와 사람들 땅 파고 있어 저기 확실히 아까랑 수심이 다르네 아까 전에 파도가 바위를 막 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바위 근처도 안 오네 다 이렇게 삽을 들고 오나봐 준비물처럼 와 사람 겁나 많아 야 이거 오랜만에 재밌는 암 와 짐이 제일 문제네 나도 짐을 여기 둬야겠다 다 보이는데 따로 스팟이 있는 건가 저분들은 저기 파시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봐야겠다 온도 좀 하나도 안 따뜻한데 전혀 안 돼 excuse me is it hot? 예 이렇게 밑에 adventure 오 새로운 곳을 한번 파봐야겠어 여기 봐볼까? 누가 좀 팟는 곳을 아이씨 여기 벽을 쌓아야겠어 아이씨 가능해? 아이씨 가능해? 응 코로나가 나선대 도역하다가 따뜻한 물이 안가서 사람들을 본건가? 아이씨 아이씨 비 온다 거의 장만이까지 팟는데도 안나오는 온천수간 아 많이팠는데 여기는 벌써 난리났어 온천을 만들었어 응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씨 지금 와 여기 엄청 뜨겁다 와 여기 정말 뜨거워 정말 뜨거워 너무 뜨거워 정말 뜨거워 정말 뜨거워 진짜 엄청 뜨거워 어느 부분은 완전 뜨거울 정도로 뜨거운 곳이랑 차가운 곳이 섞여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기 적당한 온도가 되는 느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온천 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거 같아 아이씨 아이씨 한번 놀라갈까 아니 여기 들어오다가 봤는데 엄청 재밌는게 있는거 같더라고 이야 궁이 죽인다 저기 어른돌이 올라가도 되나? 아직 마음만은 젊고 싶은데 아니요 너 내 택시 좋아? 너 너 잘하셨어 잘하셨어 나 나의 20일 오우 키티 둘 다 안들어서 아니요 마이 너무 다운 아우 내가 상처 줄 뻔했다 아우 너의 작은 아이들 나이는 안좋혀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좋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은 안좋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 다친다 오! 이렇게 아파 아휴 힘들어 이거 완전 유산소다 유산소 제 이름은 루시 루시? 네 잘 지내셨 새해 복무일 그거 알죠? 어릴 때 콩콩장 저희 동네는 콩콩장이라고 불렀거든요 뛰고 나면 깜빡 안 되는 거 깜깜해졌다 완전 깜깜해졌다 각도가 최선인가? 모르겠다 그냥 자야겠다 아 뭔 소리인가 12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추워 지금 시간 5시 반 6시 말 추후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벌써 빨개지네 벌써 가야겠다 뭐야 일출문화가 이렇게 없어 일출문화가 없나 여기 해두지문화가 없나 나만 보러 왔네 23년 저거 뭐 먹어도 되나 안녕 23년 안녕 나 안 돼 20.3년 2배 4,000원 원래는 한식당 가서 새해니까 떡만둑국 같은 거 먹으면서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10년이라서 대부분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가려면 시내까지 가야 해요 거기 가면 또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떡국을 못 먹은 대신 여기에 떡을 먹었어 최고다 최고의 만치 아니다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1박 여행 갔다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차 막 가는데 그 감성 옆에는 막 폭죽도 터지고 사람들 함성 소리도 들리고 옛날에 막 거칠게 여행하던 그때가 막 떠오르면서 이 맛에 여행을 했었지 싶더라고요 차도 생겼으니까 자주 여행 단일 보고 여행뿐만 아니라 취미활동이나 아니면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 그게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